진짜 전문가들의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출전 후보 종목 각각 3가지 종목씩을 언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전 종목을 선정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지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영지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권당 100원을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수익률 대결로 가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떠한 출전 후보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먼저 이영지 전문가님, 어떤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까? 첫 번째 종목은 M게임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메타버스 끝까지 팝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게임주 하나 가져와 봤고요. 게임주라고 다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항상 게임주 중에서도 실적이 일단 나와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M게임 같은 경우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꾸준히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9년 72억이었던 영업이익이 20년에 106억, 그리고 21년에 184억, 그리고 작년에도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24% 정도의 영업이익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 꾸준하게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회사이고, 특히 이 회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열혈 강호 온라인 관련해서는 P2E 게임으로도 발매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P2E 게임으로도 엮여 있는 메타버스의 정말 최적화된 게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최근에 저도 열혈 강호를 만화책으로 아마 중학교 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완결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 20년 한 것 같아요. 20년이 뭡니까? 한 25년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완결해야죠. 그래도 완결이 나서 만화책방을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추억을 갖고 있는, 저같이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실제 이런 게임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윗세대는 이제 당구장 세대고, 저희 세대가 PC방 세대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도 게임을 하면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했을 때는 이 채팅창에, 전체 채팅창에 오늘 학교 갔냐, 오늘 학원 땡땡이 쳤어, 이런 게 채팅창 올라오거든요. 요즘은 채팅창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골프할 때 비거리 얼마 나오세요? 드라이버는 어디 쓰세요? 저 5번, 6번으로 칩니다.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연령층도 많이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게임주들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한 번 보여드리면 최근에 유해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있는 매몰대 8,800에서 9,000대가 두꺼운 매몰대입니다. 이 자리만 돌파해주면 추가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역해된 숄더 자리가 나오면서 이 자리를 돌파한 다음에 접근하셔서 빠른 매매를 하셔야 되고 돌파를 미리 돌파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매집을 해서 좀 기다리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N게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종목 M게임 들어봤고요. 이에 맞서니 주식 와이프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형재 전문가님이 게임 쪽에 대해서는 주 장르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뚝심 있게 하나로 좀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폐배토리 산업 쪽을 좀 제가 관심 종목으로 한 두 종목 정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주쌤이 폐배토리 관련돼서는 이데일리 TV 통해서 종목 소개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세비캠이라든지 주식 빅리그에서 소개해드린 성일하이템 이런 종목들 지금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요. 주쌤이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도와드렸었는데 최근에 상승률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관련제 종목들 중에서 포스코 기업과 관련된 기업들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있었습니다. 바로 웰크론 한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도 9월 포스코 그룹과 같이 2차전지 양극재 소재 결정화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폐배토리 리사이클 공장에 양극재 소재 결정화 설비를 납품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폐배토리 관련 이슈로도 엮여 있고요. 또 주가상 한번 흐름 볼까요? 포스코 그룹 쪽에서 리춤 추출 소식 나왔을 때가 10월 11월 경이었거든요. 그때 포스코 그룹 종목들 주가 상승세 나올 때 동반해서 이렇게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상승세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에서 12월 고가권 한번 찍어주고 나서 낙폭 구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거래량 들어와주고 나서 2, 3개월 정도는 조정주고 다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또 다시 한번 더 공략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술적인 움직임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샘피캠 같은 경우도 폐배토리 관련된 또 업무 협약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폐배토리 관련 종목들이 지금 또 수급 붙어주기 시작한 이런 시점에서 폐배토리 관련 종목 매크론한테 포스코 그룹주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꼽아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폐배토리 관련 주 두 종목 들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엔 두 번째 후보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DN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어제 성우 하이텍을 말씀을 드렸었다가 그 종목이 너무 14%까지 갔다가 손이 안 나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1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보면서 못 사신 분들은 쉽다는 생각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 종목들 부품주를 또 하나 가져가 봤는데요. 이주회사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이나 서스펜션 같은 자동차 부품들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자동차 상식으로는 파워트레인을 교체를 할 바에는 차를 교체를 해야 되고 서스펜션은 많이 나가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스프링 암인가요? 바퀴에 있는 스프링이 깨져서 얼마 전에 교체를 했었는데 그런 쪽 매출이 견주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도 전년도 대비해서 370%나 영업이익이 증가한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우리가 전기차만 빠따리만 생각하지만 사실 내연기관 차도 전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그 친구들도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 들도 사실 충전식인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차동 당체를 굴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에 방전이 되잖아요. 방전이 되면 보험아저씨 불러보면 보험아저씨가 이거를 점프를 해서 다시 한번 충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보험아저씨가 가면서 그 얘기하죠. 이 차 10분 동안은 시동 끄시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이게 일반적인 건전지가 아니고 잠깐 충전을 해놓고 돌려놓으면 차의 엔진을 돌려놓으면 여기서 다시 충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에는 빠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빠따리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면서 작년에 370% 영업이익 증가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시면 이 종목 정말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상승하다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올라타기는 부담스러운데 한 번 강하게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 추세를 상승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점을 높였다가 다시 머리를 들고 있는 상승 채널의 하단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성우 하이텍 보고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 이 종목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 오토머티브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추식웨이프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역시나 폐배터리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또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2차전지와 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바로 2차전지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 하나기술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상장한 기업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시세를 내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잠깐 움직임을 한번 보면요. 상장 이후에 지금 계속 박스권으로 종목 흘러가는 모습 보이시죠? 세력들의 매직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하나기술 지금 상장하고 나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냐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기업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이유는 투자금을 당연히 조달하기 위해서죠. 그럼 이 투자 자금을 어디다가 썼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폐배터리 관련 사업들 생산 기술에도 지금 생산 시설에도 확충을 나서기도 했었고요. 또 2차전지 장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금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신규 수주가 또 어려운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차전지 제조사로부터 장비를 수주 받으면 자체 운영 자금으로 장비를 제작을 하고요. 납품 후에 장금을 또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자금 조달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렇게 투자도 나서고요. 운영 이런 수주 같은 것들도 계속 받아 나가서 지금 현재 그러면은 재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됐느냐 이 부분을 봤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2020년도부터 상장을 해서 매출액을 계속 증가하죠. 물론 이제 투자 자금 계속 쓰고 그래서 투자 자금을 썼기 때문에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적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 흑자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장비를 뭘 만드느냐 2차전지 전공정, 턴키를 수주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폐배터리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폐배터리를 우리가 리사이클링 할 때 얼만큼의 그런 에너지가 남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런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이 하나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장비도 만들고요. 이 폐배터리 검사 장비도 같이 함께 만들기 때문에 두 개, 폐배터리와 2차전지 이렇게 관련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 지금 현재 구간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매집해 나가면 시세를 만약에 8만 원 이상 돌파시 대시세까지도 한 번 엿봐도 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기술이라는 종목, 관심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후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 후보 종목 들어볼 텐데요. 이형재 전문가님의 마지막 후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이 종목을 들고 나올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저희 노란톡방이 와 계시면 제가 개인 매매하는 얘기들도 많이 해드리는데 저도 이제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개인 매매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 매매를 하는 종목을 방송에 가져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한 번씩 갖고 노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손대는 종목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리그까지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등 떠밀려서 가져 나온 종목이고 이 종목은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종목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장안으로 올 때도 반등을 줘서 저에게 제네시스 값을 줬던 그 아름다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 실으면서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앞으로는 제외해야 된다는 게 안타깝게 그지없지만 차트 한 번 보여주시면 일단 차트부터 한 번 보고 갈게요. 이 종목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때 대수세도 저에게 너무 따뜻한 수익권이었고 또 작년에 어려울 때 이 자리에서도 너무 행복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자리가 크게 내려왔다가 한 번 들어주고 다시 내려와서 사실 지금 살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 번 가져와서 미련이 뚝뚝 남는 말투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른 것보다 일단 이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볍고 일단 가볍고 둘째는 실적이 좋습니다. 2020년에 70억 그리고 2021년에 143억 두 배 성장을 했죠. 작년에도 전혀 동기 대비해서 100% 아까운 성장을 해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회사이고 둘째는 이 회사가 작년에 제가 좋은 수익을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을 때였거든요. 우크라이나 테마로 엮일 때도 같이 한 번 엮였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테마는 살아있는 테마고 지금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터키도 복구를 지금 한참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건설용 중장비나 특수 차량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지금 우리가 미리미니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으면 반드시 수익을 주는 종목이다. 보시다시피 크게 내려왔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거든요. 한 번 노는 친구들이, 통산 차트들이 한 번 가본 애들 노는 친구들이 또 놀거든요.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들어주고 들어줄 때 가면 안 됩니다. 들어줄 때 저는 팔았으니까요. 다시 내려와서 터닝을 돌리는 자리에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련을 버리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히든 카드를 꺼내드신 이영재 전문의가님 그럼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님의 마지막 후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수익 보고 있다는 글들도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포스코 홀딩스 아쉽다고 하셔서 리튬 추출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한 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GN1 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요. 최대 주주들의 행보가 참 놀랐습니다. 자, 주주 현황부터 함께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최대 주주가 엔투텍인데 엔투텍 쪽에서는요. 2차전지 소재 산업에 지금 뛰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대 주주가 리튬코리아라는 곳입니다. 리튬코리아 쪽에서 이 GN1 에너지 쪽에 지분도 취득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 사실 GN1 에너지라는 기업은요. 국내 1위 비상발전기 업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열냉단밭 시스템 사업을 명의를 하던 기업인데 리튬코리아와 손을 잡게 되면서 지금 현재 해외 발전소들도 인수를 해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리튬 추출 및 공급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사업 쪽에 과감하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신사업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당장의 지금 구간에서는 영업이익 쪽으로 투자에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자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가 됐다가 결국에는 그 산업이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다시 흑자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 볼 때 이 기업이 왜 적자를 보고 있는지 매출액이 왜 내려가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지금 어디까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판단하면서 투자를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봐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차트 한 번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면 11월 구간에 이렇게 리튬 추출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이 나왔다가 지금 2, 3개월 정도 역시나 조정 받아준 상황이죠. 지금 현재 낙폭 구간 다시 키우고 난 다음에 오늘 구간에서 또 다시 수급이 붙어주기 시작한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이 기술적으로 어떤 구간인가 하고서 한번 봤더니요. 지금 주봉상 20주선 구간대에서 딱 정확히 지지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2평선을 볼 때 또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 심리선, 생명선에 해당하는 20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20선 구간을 또 지지 받아주게 된다면 다시금 또 추세가 반등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눌림목 이후에 반등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렇게 포스트코 홀딩스나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리튬 추출 관련된 오늘 이슈들도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모멘텀을 봤을 때 지애넌 에너지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시세 한 번 또 다시 한 번 더 반등세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애넌 에너지 관심 종목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3가지 출전 후보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출전 종목 선정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리그 쟁탄전 저희 오늘 또 출전 종목을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 눈물의 수산중공업일까요? 그럼요. 수산중공업 가야죠.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걸 탑필을 안 뽑을 수는 없고요. 일단 현재 3,015원이나 3,000만 원 밑에서 3,000원 밑에서 잡으면 크게 무리한 가격대는 아니다. 그래서 매수권 3,000원 정도로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서 고동님이 시총 얼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회사의 시총이 1,628억이거든요. 작은 종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코스닥 잡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다가 시총은 작은데 실적은 잘 나오고 차트는 많이 올라가 놀 때는 놀 줄 아는 종목인데 내려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는 제가 4,000원까지 잡아드리지만 그 이상도 볼 수 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4,000원, 손절가 2,500원 정도 잡고 오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중공업 선정을 해주셨고 목표가 4,000원, 손절가 2,500원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화이프 전문가님의 종목 한번 선정해 볼 텐데 시청자분께서 하나기술 언급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찌찌뽕 이런 거?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통화하셨습니다. 주쌤이 하나기술 들고 왔고요. 사실 이 하나기술이 지금 모멘텀이 두 개 정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2차전지와 또 폐메터리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인데다가 지금 세력의 그런 매직구간 패턴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기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 주봉상의 움직임을 보면요. 지금 현재 박스권 구간 내에서 종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보니까 저점을 지금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박스권 상당 구간까지도 목표 주가 잡아드릴까 하다가 일단 단기 목표 구간부터 설정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상향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 주가는요. 지금 기준성 구간, 일목균형 표상의 기준성 구간인 6만 6천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레벨업된 5만 4천원 구간대 저점 올리는 구간 기점으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